네, 형님들 감사합니다. 네, 영꽃이 샀습니다. 박훈님, 박곤TV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번호 한번 볼게요. 수동으로 사셨습니다. 일요일날 4시 58분 네, 11번, 14번, 16번, 22번, 27번, 38번, 18, 14, 16, 22, 27, 38, 30, 13, 15, 22, 24, 30, 13, 21, 23, 44, 11, 13, 17, 21, 22, 21, 24 수동이고요. 4시 56분에 구입하셨네요. 요즘 박훈님이 요즘에 좀 달라가시잖아요. 연속으로 4등 되시고 곧 3등, 2등, 2등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형님들 잘 참고하시고 뭐, 이제, 절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4등은 보장된다. 번호가 보니까 10번도 있고 11번, 그죠? 그럼 14번, 13번, 16번, 22번, 27번, 28번, 24번, 이런 식으로 되었네요. 네, 음, 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